슈퍼 의사 말 번역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조금 시릴 거예요 조금 울리는 느낌 날 거예요 조금 따끔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프면 손 드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다 됐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 너무 못해 안 되겠다 제대로 차렸네요 잠시만 드릴게요 내 상상 냄새 진짜 이해 못 해먹겠네 제발 다시 노지 마세요 환자분 현실 오늘도 환경 해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야 야 넌 요즘 무슨 일 하냐 난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지 뭐야 너 의사 됐어? 어 의사지 대박 다음에 너네 병원 한번 초대해주라 그래 한번 와 주소가 여기가 맞는데 어 왔어? 야 너희 병원이 여기여? 어 내가 말했잖아 어? 뭐야 너 의사 됐어? 어 의사지 괜찮은 선생님 저는 이제 어쩌면 좋죠?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환자분은 지금 휴식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3주치 약 지어드릴 테니까 꼬박꼬박 드세요 약 드실 때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환자분 3주치 약 지어드렸는데 왜 반밖에 안 드셨어요? 선생님이 약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랬죠? 술이랑 같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